오천에 있는 우리머녀인데요. 나무들이 싱싱하고요. 손길도 많지 않은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섯시 반까지래요. 그래서 저 열심히 왔는데 헛방 쳤습니다. 이제 어딘지 알았으니까 와야죠. 어머 여기 슈가 메이플 하나씩 파네요. 행성 친구한테 얘기해줘야겠다. 어머나 어머나 나무들이 엄청 싱싱해요. 여기는 그냥 농원 같아요. 기르기 위한 목적같이 너무 싱싱해요. 이걸 몰랐어요. 10년이 넘도록 오늘 구경하고 가라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핑크하나벨 저 이걸 심었어요. 겨울에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반갑던지 니가 핑크하나벨 얘는 당연히 살아서 나왔고요. 이제 준배를 찾을 겁니다. 다섯시 반응 네네 여섯시 원 여섯시 원 여섯시 원 여섯시 원 여섯시 원 감사합니다.